민철이 dn17 뭐 어떤거 배웠나요? 어디있는지 묻고 답하는거 어디있는지 어떤 사람이 어디있는지 묻고 답하는거 배웠죠? 네 맞습니까? 오케이 잠시만요 오케이 준비됐고 그러면 먼저 등장하는 단어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Park P-A-R-K K Where W-A-G-E-R-E 오케이 Museum Museum M-U-S-E-U-M Restaurant R-E-S-T A-U-R-A-N-D A-U-R-A-N-D 오케이 훌륭합니다 AU가 뭐 된다고 옛날에 배웠더라 U-U 오 됩니다 그래서 레스토런트에요 레스 얘가 레스구요 얘가 토 얘가 런트 레스토런트 오우 어려운데 잘하네요 계속해서 북스토어 북스토어 아닌데요 그건 서점인데요 라이브러리입니다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어떻게 쓰나요 L I B R E E 라이브러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이브러리하고 북스토어는 다른 곳이에요 북스토어는 돈 내고 책 들고 나와야죠 라이브러리는 도서 대출증이 있으면 책 빌려올 수 있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하스피 하스피털 하스피럴 H O S B B I D A L OK 그래서 라이브러리 쉽게 하나 틀렸네요 그는 어디있나요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너는 어디잇니 Where are you You 그때는 이즈가 아 로 바뀌고 히는 유 로 바뀌겠죠 Where are you Where is he 어디잇니 그랬더니 She is in the restaurant 오케이 He is in the restaurant 그래서 in the restaurant 무슨 뜻이에요 그 식당에 그 식당에 그래서 in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다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거에요 원래는 무엇이었는데 무엇 그 식당 어디 in the restaurant 그 식당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흠흠 Where is he Where is he Where Is he 그들은 어디잇니 Whe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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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그렇지 Where are They 하겠죠 그들은 어디잇니 Where are they Where are they 그것은 어디잇지 Where Where is it 그렇지 가르친거 잘 기억하고 있네요 Where is it Where are they Where is he 오케이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히스 인 더 뮤지엄 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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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더 뮤지엄 뭐라구요 뮤지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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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스 인 더 뮤지엄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도서관에 있으면 히스 인 더 라이브러리 히스 인 더 라이브러리 히스 인 더 라이브러리 연결해서 Where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만약에 내가 어디있는거지 Where am I 그렇죠 Where am I 하면 내가 어디있지 Where is she 있구요 She's 인더 허스피런로 She's 인더 호스피럴 반영에 그녀가 서점에 있으면 She's 인더 복스토럴 오케이 선생님이 뭘 물어볼지 잘 알고있네요 오케이 수고했구요 라이브러리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익힘 학습 해주세요 다 됐습니다 으어 여기가 3 3 4 4 5 5 6 6 8 9 10 10 11 12 13 15 16 16 17